잘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그림을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의대를 가계도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연대가 마이애미로부터 선교사 중심으로 받아왔다면 서울대는 동경대, 경북대는 교토대에서 전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축들을 중심으로 다음 대학이 생겼을 때 어느 대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계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연대로부터 줄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건양대의 1회 졸업생들은 병원이 2000년도부터 개원하게 되면 실습할 공간들이 없어서 아주대병원에 가서 실습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들이 서로 공동연구라든가 또 어떤 목소리의 톤들이나 결들의 비슷한 정도를 파악할 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계도 같은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를 입학할 때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요 2011년도에 41개 의대가 있었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권양대의 순위는 이 정도였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게 단점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이제 보게 되면서 의대들에 대해 비교평가 같은 것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도 들어서는 저희 순위가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대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큰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2024년 들어서는 달라졌죠 상급종합병원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의 파워가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어떤 그림, 어떤 정체성들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려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혹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건양의대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떠오른 단어가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20년간 여러분들이 모습들을 본 주변 사람들이 건양의대하면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떠올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양의대하면 떠오르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삶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대학 국가대학에 가면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콘텐츠가 늘 자리 잡고 있고 특별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인재의대의 학생들한테는 이 울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에 홈페이지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울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우리 대학은 정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소명 이런 것들이 기억되고 평가받는 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이런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평가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길 바라시나요? 그럼 잠깐 저희 대학 20주년 기념해서 만든 영상 하나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양대학교 이권양대학교 열정으로 돌려온 지난 20년 이제 우리는 세계 전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권양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이신 김희수 박상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고향과학들을 위해 유경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 권양대학교를 선입하고 의과대학을 인감하던 곳은 일평생 동안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과 구입은 물리해 3대 의료인 양성을 위해 현실했습니다 권양대학교 의과대학은 1995년 대교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권양대학교 병원을 퇴원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대전 메디컬 템퍼스로 의과대학을 유전하여 발전의 피트를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선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땀과 인내의 순간이 있었고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권양대학교만의 지치지 않는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떼어 최고를 넘어 새롭게 거약하고 있습니다 권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 권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의류 기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발하는 의류 윤리적 인성을 갖춘 동사하는 의류 인화의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류 의대 정원 293 재학생 총 358명 졸업생 795명 15기 개최 기초학교 15기 임사각교식 총 29개 총 교수인원 140명 명곡의과학연구사 2010년도에는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의과대학 인증공사에서 5년 인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교 20년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타의과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이 2010년에는 의과국가고시 전국수석을 배출한 데 있기에 SCI 저널에 논문을 통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양의학교실 이회용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의학학 반장에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힘든 의과대학 과정 가운데서도 학생회 활동과 의과대학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시태와 교양을 갖춘 의료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의료주약지역인 농촌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의 정신을 가슴 깊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의 선배님들이 지나온 노력의 기쁨 소명을 함께 나누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기쁨 우리는 다시 서있습니다 100년을 책임지 세계적 첨단 의료를 이동하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세계의 의료를 이동하는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100년을 준비합니다 세계의 의료를 이동하는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그래서 좋은 의사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보라고 이승환을 아실텐데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당하는 현양대학교 의 1 셈집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 tége 세계를 향한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세계를 향해보려왔던 현양대학교 의과대학 이혁님의 물과대학 물뿌바라고 나를 담는 건 겉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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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잊으라고, 묻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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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습니까? 이성화이라고 하는 가수는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어보십시오. 의사가 되려고 하는 또는 의사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건양의대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하셨는지 한번쯤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바람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 이런 것들 서로서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는 과정이길 바라봅니다. 2014년에 대한 의사협회에서 한국의 의사상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약간 개정해서 22년에 개정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된 역량을 6가지로 정리했는데 환자 진료에 대한 역량, 소통과 협력 역량,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역량, 전문 직업성에 대한 역량,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환자 진료를 위한 소통, 협력을 넘어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역량들입니다. 한국의 의사라면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의사협회는 발표를 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서 얼마나 갈 건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되게 생각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그리고 전문 직업성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1994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케빈 카타워가 찍인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도 너무 잘 찍었고 담고 있는 담론도 생각해 볼 만한 꺼리여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보다 먼저 이 소녀를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또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진 기자 겸 종군 기자로 활동하는 하바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고 사진을 찍어서 많이 했지만 정작 CNN에 이 장면이 찍히는 것 때문에 시리아 내전과 그리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 전문 직업성 이것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토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전문 지식 이것보다 오히려 그 세상, 그 사회, 그 속에 있는 고통받는 또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사가 될 또는 의사인 사람도 그런 사람들 집단 속에 있는 역할을 부여받는 하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결정할 때 목적이 같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다른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돼지인데요. 돼지 임신 기간은 4개월입니다. 평균 새끼는 10마리 정도를 낳고 한 달 정도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3마리 정도가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깔려 죽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비는 돼지 개논 프로젝트 연구를 합니다. 자궁의 능력을 키워서 10마리가 아니라 12마리를 임신하게 하게 되면 비록 3마리가 죽더라도 9마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방식이죠. 또 다른 방식은 돼지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살을 찌워야 되는 관계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들이 젖 먹는 걸 신경 안 쓰고 마구 들어 누우면서 깔려서 한 마리가 죽습니다. 따라서 이런 철책 같은 것들이 어미가 눕더라도 바로 바닥에 눕지 않게 해주게 되면 7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죽는 걸 살아남기 때문에 8마리가 살아남는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것들은 한 5% 연구비의 95%가 여기에 쓰인다면 여기는 5% 정도 쓰이는 방식입니다. 돼지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키우게 되면 돼지는 이렇게 보금자리를 꾸미고요. 그리고 똥, 오줌 같은 경우들은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누는 특성을 갖고 있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키우게 되면 병 들지 않고 깔려 죽지도 않고 10마리가 다 살아남는 방목형 돼지 사역 방식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돈도 투자되지 않고 이렇게 방목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식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건양의대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될 건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더라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소갯말에 자기 소갯말을 한번쯤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제 소갯말은 늘 꿈꾸고 싶은 강재고입니다. 라고 소갯말을 합니다. 이런 소갯말을 갖게 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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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그대는 우리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저는 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불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제 가치를 지키고 싶은 뜻의 소개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거할까 봐 늘의 가로를 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치관을 담은 작은 소개말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들은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꿈들을 키우기 위해서 6학년이 되면 비전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길게는 6주 동안 본인들이 체험하고 싶은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 다양한 경험,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말 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가장 먼 곳으로 간 게 페루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루의 의과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형대학교 대정에 의학생들입니다 한국대정에 의학생들과 대정에 의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대학생들과 대정에 의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의학생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콘티넨탈 대학교에 고캠퍼스 설립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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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